아 아 아 아 아 아 아 셋 틀리 예 잘했습니다 아 두 문제 뒤에 한 문제를 마쳤습니다 정혁 말 알겠습니다 박진희 알아서 해주세요 야 이거 참 소리 내면 안 되는데 10초 이내에 입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벌점 올림픽 종목 바로 싱크로나이지드 스위밍입니다 아 완벽합니다 잘 알지나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싱크로나이징 싱크로나이징 정답입니다 오 수중말례를 맞췄네요 대단하네 자 박준기씨 박준기씨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저분이 모를까요 박준기씨가 모르는 건 아닙니까 저분이 몰라 자 오 오 오 오 아아. 오. 조금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. 마음이 나이에는. 모를 수 있죠. 그대로만 하면 돼. 그대로만 하면 돼. 싱크라이브 맞춰서 7명 맞추겠어? 아 너무 커. 너무 커. 아 너무 커. 아 너무 커. 너무 커. 너무 커. 너무 커. 대박이다. 7살 정도는 제가 도움 드릴게요 진짜. 8살이면 몰라도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. 근데 진짜 아빠가 몰라 지금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. 네 됐습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경주.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퓨리온. 정정표 씨. 네. 아 아 맞아요. 뭐. 오케이. 네. 됐습니다. 고생은 됐어요. 7살인데. 시우근 시우근. 같은 7살인데. 같은 7살이라도. 얘는 하는 거 못하면. 알겠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. 말은 하지 말고. 두 번째 했던 거. 그게 아니지. 그러지 그러지. 오케이. 잘하네. 잘해요. 하나. 둘. 셋. 화장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견도 환빈. 예. 예.